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이 8월 7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문재인 대통령 이쯤에서 먼추시시오라는 글은 현 시국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진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함과 아울러서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님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겠죠. 정진석 주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방송통신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지할 사람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방송통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변호사 출신인 그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당파적이고 편파적으로 공직을 수행할지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쪽 동네 분위기가 공직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도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진석 위원 주장입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숙이 KBS 방송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권언유착으로 걸어서 나라를 한바닥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장이 우리 법원의 직룡문제 판결이 한일관계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해서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편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적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선악 기준과 그들의 정의 기준과 그들의 양심의 기준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면 무조건 선이고 우리가 하면 정이고 우리가 하면 옳은 것이고 상대가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악이고 모든 것은 부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났던 지금까지 익숙한 역대 정부의 권력을 쥔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래오래 권력을 쥐는 것입니다. 바로 잠기 집권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선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부정하든 무선이든 간에 다시 정진석 주장입니다. 이 권력은 신문과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SNS 공간의 여론조작과 공작은 1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주범으로 사법처리 대상인 도지사는 지금 여당 당권 후보들의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든 사법기구를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을 늘 떨게 만들었던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4급 공무원만 수사하는 껍데기 수사기관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 악을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대한민국 검찰의 자랑선 기계와 역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장검사와 검사장을 덮치는 플라잉 어택을 했다든지 하는 에피소드는 검찰 몰락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될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공병호의 해설입니다. 권력장악의 중요한 중간 목적지가 입법 권력의 장악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4.15 총선의 부정은 그들에게 백미와 같은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저의와 언모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시비가 생겼던 자신의 지역구인 부여선거구에 대해서 조차도 정진석 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동합당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진석 의원과 미래 동합당의 당선 의원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질지를 상상하지 못했다면 바보스러운 것이고 상상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험한 일을 미래 동합당 의원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참담한 경험과 어울러 참담한 현실 앞에서 좌절할 것으로 봅니다. 정진석 주장입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도하려고 했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류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류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독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진석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간부들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감시마저 버거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을 향해서 외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야당이 반대하냐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세라면 8월 국회에 늦어도 9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공수처가 출범할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권 중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축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할 게 분명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업보는 바로 부정선거에 침묵한 업보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고통과 그리고 좌절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세와 폭탄 세금 불합리한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청구수로 날아오게 됐습니다. 저의 해설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 알랑한 건배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률한 것은 유식한 말 대신에 그냥 쓰면 독재이고 그것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나라가 독재의 길로 가고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건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내에서 그냥 제2중대와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리고 시간 나면 이렇게 페북에서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이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시 정진석 위원의 주장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살이를 제가 평생 못다운 정치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공인은 공직자는 나름의 검도가 있어야 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의 기준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하면 울산 선거 부정에 개입했던 청와대 핵심과 그 윗선 이제 다리 쭉 뺄 수 있겠습니까? 기자 출신의 정진석 의원답게 그리 참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다른 악한 것, 그 악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늑두리하다 끝나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추진하는 나쁜 것, 악한 것, 사악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시 정진석 위원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점에서 중지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야당을 이렇게 악에 바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쏟아보면서 무얼 기대하십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얘기하는 안전판이 작동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 해설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었을 것이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멈추었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이런 브레이크를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정진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뒤 문재인 변호사가 보여준 어연한 태도의 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재인 변호사가 제게 직접 요청한 봉하마을 조성 지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즉건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런 극한적인 대립, 정파적인 국정운용, 나는 선, 너는 적폐란 정치선도, 이 정권의 이런 오만 불순한 국정운용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개탄하는 것은, 정말 제가 분노하는 것은, 정말 제가 앞에 있으면 한 방 때리고 싶은 것은 누가 176석을 주었나 이야기죠.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누가 지난 총선에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주었냐 이야기죠.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176석은 표를 빼앗아서 만들고 표를 제조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성을 파헤쳐온 사람들이 내린 잠정 결론인 거죠. 물론 그것은 엄정한 그런 정명 과정을 거치하겠죠. 그러나 정진석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쓰면서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문제인식이 이 모양이니까 그 여 세력에게 맞설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음련하게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침묵할 수 있느냐,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 수 있느냐, 비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다시 정진석 위원의 주장입니다. 제발 그만 중단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당이 무슨 궤변을 둘러대도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 치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과 만나게 되겠죠. 그 만남과 충돌이 문 대통령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줄지는 짐작이 갑니다만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어쨌든 정진석 위원의 매끄러운 글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만스러운 것은 이 모든 종류의 늑두리, 이 모든 종류의 한찬, 이 모든 종류의 불만이란 것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것은 사의로 부정선거에서 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입을 꾹 다물 수 있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전하는 온라인 신문 공대일리를 여러분들 방문해 주시고 해운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